네, 이어서 올해의 마스크 덜을 통해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여 큰 사랑을 받은 안재홍씨가 등장하고 계십니다. 네, 재홍씨가 연기하는 인물은 꼭 어디인가 살아있을 것만 같아요. 규모팀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현실감 연기의 1인자시죠. 비범한 내공을 가진 배우 안재홍씨입니다. 와 정말 마스크 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. 맞아요. 이 배우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. 너무 멋지세요. 그러니까요. 오늘 너무 멋지시네요. 정말 팬입니다. 빨리 모셔보고 싶습니다. 안재홍씨 여기로 모시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나와주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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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네요. 반갑습니다. 재홍씨 인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배우 안재홍입니다. 마마어워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멋지네요. 마마어워즈에 참석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소감이요? 뭐랄까 이 최대의 정말 최고의 케이팝 축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설레고요. 또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도쿄돔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뭔가 열기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올해 파격적인 캐릭터로 또 인사위를 남기셨잖아요. 아이씨 때로 제가 기억하거든요. 다음엔 어떤 배역을 해보고 싶은 배역이 있으실까요? 해보고 싶은 배역이라면 글쎄요. 또 좀 새로운 어떤 작품이나 캐릭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전 액션 영화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재밌을 것 같고요.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습니다. 제가 평소에 좀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듣거든요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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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는 같이 같이 좀 옆에 좀. 조금 있지 않나요 저희?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. 와 소나트 한번 해볼까요? 약간 있어요.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네요. 네 안정 씨 액션 영화에서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본식에서 뵐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잘 뵙겠습니다.